바로 갑니다 안죽길 바라면서 아 아 생각해보니까 무적기 있구나 아 그렇지 자 두뇌를 먼저 돌려봐 어떤 시나리오를 세울지 갑니다 일단은 됐어 왜 안나와 좀만 더 안될거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안터지는군요 이걸 하면은 아 이런이런 아 어...돌리고 싶은데? 아 이거... 아 1페이지만 넘어가자 1페이지만 아 위는 타지나? 아 안타질 것 같은데? 멈춰 멈춰 어 그렇지 1페이지만 넘어가자 2페이지만 1페이지만 넘어가자 2페이지만 5페이지만 넘어가자 2페이지만 느려져라 어우야 반대로 돌면 어떡하냐 아 이런 이런 아 이런 이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갔다 와 못 깼다 못 깼어 갓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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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어떡하냐 느려져야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왜 못 깬거야 아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수 1페이지가 너무 1페이지가 너무 어렵네 아 1페이지 제일 수 1페이지 깨기가 너무 힘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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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 사라져 나자마자 죽어가지고 역시 레지스탄스 아 아 아 링크가 없는게 많긴 하네 아 아 1페이지에서 1페이지만 넘기면은 다른건 괜찮은데 아 아 저의 부족한 디볼의 적성이었군요 어 사슬지육을 쓰는 컨트롤이 부족했군 맞습니까 아 아 1페이지만 깨면은 할 수 있는데 아 아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 아쉽습니다 아 이 그놈의 아 고맙습니다 아 저의 컨트롤 미숙이로 아 아 아